오늘은 개사상 제5장 이어서 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개사 제5장 강독 시작했는데요. 그 인자 지자 나와서 중요한 문제라 가지고 주역에 있어서 인예의지 사득이라는 개념 사실은 사득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우식의 소리로 하면 싸가지입니다. 싸가지. 싸가지라는 건 사가지죠. 내가지요. 그래서 싸가지 없는 놈 하면 못된 놈 내지는 사득이 없는 놈 이 말인데요. 인간의 성명지리를 또 다른 말로 하면 도덕입니다. 천도 지덕인데요. 주역에서는 천지지 도덕이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천도가 채가 되면 지덕은 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 일양지하는 천도의 도를 본체로 해서 인예의지 지덕 사득이 작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도는 줄기가 되고 덕은 가지가 된다. 작용이 된다. 그래서 사가지. 그래서 싸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싸가지 없는 놈이라는 말은 인예의지. 본성이 선성을 잃어버리고 도덕성을 놓쳐버린 놈이다. 이 말인데 사실은 맹자가 그랬죠. 무측은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비있냐라 이랬거든요. 무사양지심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다. 얘가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무수어지심이면 비있냐요. 그러니까 수호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의가 없으면 인간이 아니요. 무시비지심이면 비있냐라 해서 사득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 얘기 속에서 사가지. 싸가지 없는 놈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자, 오늘 또 계속 이어서. 예사상편 5장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요. 이름 이량집이 도우니 계지자 선녀요. 성지자 성녀라. 인자 견제 위지인하며 지자 견제 위지지요. 백성은 이룡이 부지라. 고로 군자 지도 선의니라. 현재인하며 장조용하야 고 만물이 부려 성인 동호하나니. 성덕대의비 지의제라. 부유지위 대업이요. 일신지위 성덕이요. 생생지위 역이요. 성상지위 건이요. 효법지위 권이라. 격수 지뢰지위 점이요. 통변지위 이사요. 음양불축지위 신이라. 예, 제 5장인데요. 이름 이량지위 도로 시작해서 은양불축지위 신으로 끝나는데요. 지난 시간에 인자 견제 위지인하며 지자 견제 위지지요. 까지 이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름 이량 작용하는 도가 천도가 인간 본성에서는 인성과 지성으로 내재되고 또 나타나고 이것이 이제 건곤지도라는 말이죠. 이것의 내용이 생생지위 역이고 이 생생지위 역이 바로 건곤지도고 이 건곤지도가 다시 음양불축지위 신이라는 걸로 이제 결론이 되고 있는데요. 개사 상편 5장은 우리가 많이 또 읽고 또 알고 있는 문장들이 많죠. 자, 그 다음 이어서요. 백성은 이룡이 부지락으로 군자지도 선응이라 이렇게 있죠. 백성은 일백백자에다가 성시성자죠. 백성들이라고 하는 거죠. 백성이 이룡, 나라마다 쓰지만 부지, 알지 못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군자의 도는 선, 드물다. 이렇게 말했죠. 백성의 백자는 일백백자이잖아요. 하지만 백이라는 건 백수라는 뜻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백성이라면 모든 사람들 이런 뜻이 들어있는데요. 그 백이라는 의미는 하도의 55와 낙서의 45가 만나면 백수가 되죠. 이런 백수가 되라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지역에서 이 수가 나오면 그건 다 수리적인, 철학적인, 이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은, 모든 백성들은 날마다 사랑을 하면서 살지만 사실은 그 사랑이라는 줄을 모르는 것이라. 그러므로 군자지도가 드문 것이죠. 왜냐하면 군자는 뭐하는 중자로 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중천건계 문헌에서 군자에 대해서 딱 이야기를 했죠. 37쪽, 교재 37쪽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 문장들은 여러 번 들으시고 읽고 하셔서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문헌은 원자는 선지장야여, 형자는 가지회하여, 이자는 의지화야여, 정자는 사지간냐니, 군자체인이 조기 장인이며, 가회족이 합리하며, 이물이 조기 화위며, 정거족이 간사니, 군자행차사득자라 고로할 건 원형이정이니라. 군자는 이 사득을 행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인과 지, 예와 의의 사득을 행하는 사람이 군자인데 사실은 그 군자가 드물다 이런 것이죠 다시 돌아옵니다 47쪽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을 반인 반수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반은 사람이지만 반은 인, 예, 의지, 사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반수다 반은 짐승이죠 그러니까 좀 짐승 같은 욕망의 세계에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군자 지도가 드물다 하고 진짜 수행이 깊고 또 마음이 올바로 다스리는 사람은 반인 반신 반은 인간이지만 반은 신의 경제가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일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도 그렇고 반인 반수지요 자기 양심을 지키려고도 하고 또 욕망을 따라가기도 한다 이런 것 같아요 군자 지도 선언이라는 말 속에는 사실은 주역에서나 유학에서 군자는 백성을 올바른 인격적인 세계로 이끌어가는 지도자잖아요 그래서 맹자 철학도 그렇고 유학은 어떻게 보면 백성들의 학문에서보다는 지도자로 요즘은 엘리트 중심의 어떤 리더십 이런 논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백성들이 어리석고 우민하다 이렇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민본지이고 제가 오를르자 볼 때 말씀드렸지만 양양자에다 낳았자 그러니까 어린 양은 바로 백성을 상징하지만 바로 민심이 바로 천심이다라는 거 하늘성이라는 걸 항상 염두해 둘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현재인하며 장조영하야 고 만물이 부려 성인 동호하나니 성덕대업이 지휘제라 인에서 나타나고 또 용에서 감춰져서 만물을 고무하고 하지만 부려 더불지 않는다 성인과 한가지로 근심하지 않으니 성덕대업 성대한덕과 위대한덕이 지휘제라 이렇게 하나죠 그러니까 그런데요 현재인 장조영하야 고 만물이 부려 성인 동호하나니 성덕대업이 지휘제라는 건 바로 군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군자지도가 더물지만 군자는 현재인한다 인에서 나타내고 이 어조사 제자는 지여 어조사 지자에다가 어조사 어자 지여 뭐뭐에서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인성이 체가돼서 예를 쓴다고 하잖아요 현재인하는 것은 인에서 나타날 현자잖아요 이것은 바로 예의 측면이라면 장제용 감출장자잖아요 감출장자에다가 그 용 쓰임에서 감춰지는 거죠 이것은 감춰지는 건 지가 감춰지겠죠 의에 을 쓰는 거니까요 의에서 지를 감추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인 예가 체용의 관계고 지와 의가 체용의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인을 하나 말했는데요 인에서 나타나며 인에서 나타나는 게 바로 예가 되겠고 장조용 작용에서 감춰지는 건 바로 지가 되겠다 그래서 논어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이루이 불이 사무바 아니면 불부여라 한 모퉁이 책상이 있잖아요 네 모퉁이인데 그 이루 한 모퉁이를 들었는데 나머지 모퉁이를 들지 않으면 그 이루이 불이 사무 세 모퉁이를 들지 않으면 불부여라 다시 말하지 않겠다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인 예 의지 우리가 사덕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네 가지를 다 말할 수 있고 인 만 말할 수도 있고 지만 말할 수도 있고 또 인 의 를 말할 수 있고 아니면 예 의 를 말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한 가지를 이야기하든 두 가지를 이야기하든 그 속에는 인간의 도덕적 본 성명의 이치인 인 의 의지가 다 들어있다 라는 걸로 이렇게 생각해야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바로 논어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복송의 오자 중에 한 분인 정자는 맹자 서문에다가 이런 식으로 썼어요 공자는 인만 말했는데 맹자는 인과 의를 말해서 인간의 도덕적 본성 사안을 확장을 시켰다 이런 얘기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역의 입장에서 보면은 공자가 인을 강조한 거나 맹자에서 인 의를 말한 거나 다 같은 인의 예지 사덕을 뭉뚱글에서 같이 이야기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그 성인이지 뭐 성인이 하나만 말하고 이거는 말 안하고 누구는 이거 말하고 이런 간념적인 내지는 진보된다는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진리적이라는 건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3000년 후나 인간이 인간으로 살아가는 가치 의미 그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는 그 입장에 따라 다를 뿐이지 그것이 꼭 그렇게 발전됐다 이런 얘기는 좀 도학을 철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문제제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인하며 장조용하야 고 만물이 부려 성인동우 하나니 그러니까 만물을 고무하지만 만물들을 그 고무한다는 건 만물들이 만물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지만 부려 성인동우 성인과 한가지로 근심하지 않는다 성인과 더불어 한가지로 근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역의 이제 그 뒤에 보면 성인이 우천하레세 우한의식 성인의 우한의식에 의해서 주역책을 지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자 한번 볼까요 64쪽 우리 교재 64쪽 개사하편 7장 한번 보겠습니다 개사하편 7장에 보면 64쪽입니다 역지형야 기어 중고인저 자격자는 기우우한오인저 역이 흥한 것은 그 중고인 것인저 그시구나 중고 때이구나 자격자 역을 지은 사람은 우한유 우한오인저 기우 우한오인저 그 우한 근심 근심 근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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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구나 근심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 문장을 통해서 역을 지은 성인이 우한의식 우천하레세 인간이 다음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할 건가 달아갈 걸 걱정해서 주역책을 지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인은 이렇게 우한의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역을 지어줬, 진리를 가르쳐 줬는데 군자는 어떻게 되느냐? 고만물이 불여 성인 동원에 성인과 더불어 한 가지로 근심하지 않으니 왜요? 성인이 가르친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면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존재가 군자이라는 거죠. 군자는 주역에서 군자와 성인의 이야기는 이제 또 뒤이어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덕대업이 지의자라. 성대한 덕, 덕을 성대히 하고 업을 위대하는 것이니 대업이 지의자라. 그러니까 덕을 성자는 이룰 성자이지만 그런 명 위에 이룰 성자잖아요. 성대하게 이렇게 완성한다. 덕을 이루고 업을 크게 하는 것이 지의자라. 그래서 성덕대업. 두 가지 군자가 해야 될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뭐예요? 자기 본성인 덕을 이루고 그다음에 천하의 왕천하 사업을 위대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군자의 일이다. 성덕대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 성덕대업을 갖다가 다른 말로 하면 중천권교의 문헌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38쪽 위에서 다섯 번째 줄. 구삼왈 보겠습니다. 38쪽. 구삼왈. 군자 종일건건 석책약 여무구는 하위하여. 자왈. 군자 진덕 수업하나니. 해서 진덕 수업한다. 중신이 소위 진덕야오. 수사입기성이 소위 검야라. 지지지지라 가여계하며 치종종지라 가여존이하니. 시고로 그 상이 불교하며 제하위 부로하나니. 고로. 건건하야 인기시 척하면 수이나 무그리라. 여기서도 중천권교의 구삼효의 의미를 공작해서 풀면서 군자는 진덕 수업한다. 딱 이렇게 했죠. 덕에 나아가서 그 업을 닦는 것이다. 사업을 닦는 것이라는 거죠. 여기서도 제하위 부로. 근심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로. 건건하야 인기시 척하면 수이나 무그르다. 이 전체 문장 해석은 다음에 한번 더 하겠습니다. 구민태의 또 구사왈. 구사왈. 호객제연 무구는 하위하여. 자왈 상하무상이 비위사야며. 진태무왕이 비리 훈냐라. 군자 진덕 수업은 요급시하니 고로 무거니라. 여기 구사효 문헌에서도 군자 진덕 수업이란 거 있죠. 밑줄 치세요. 진덕 수업은 요급시하니 그 때에 미치고자 하는 것이니 고로 허물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덕 수업이라고 이렇게 두 군데에서 장하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성덕 대업이 바로 진덕 수업과 같은 의미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다시 47쪽에 돌아와 봐요. 48쪽 한번 보겠습니다. 48쪽에서는 제 3편 제 7장입니다. 자왈 여기 기지호인저 부역은 부역은 성인이 소유 숭덕이 강업냐니. 지는 숭코 예는 비하니. 숭은 효천하고 비는 법지하니라. 해서 성인은 소위 뭐예요? 숭덕 강업한다고 했죠. 숭덕 강업. 그러니까 진덕 수업하고 숭덕 강업. 이게 바로 성인과 군자의 차이지요. 성인은 덕을 숭상하고 그 업을 넓히는 것. 생의 지지자고 진리를 세상에 넓히는 거죠. 그게 성인의 일이라면, 성인의 사명이라면 군자의 삶은 진덕 수업, 성덕 대업하는 것이죠. 이런 차이를 볼 수 있고요. 이제 우리가 진덕 수업은 그대로 자기 본성의 득을 깨우치는 것. 본성 자각이라고 했잖아요. 하늘이 준 자기의 본성을 자각하는 것. 바로 진덕이고. 수업은 그 본성의 득을 실천하는 것. 사람과 사회와 국가에 봉사하고 참여하고. 그러면서 업을 낚아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공부도 마찬가지지만 삶 자체가 진덕 수업하는 것 아닌가. 자기가 배웠으면 그걸 사회에 실천해야 되잖아요. 그런 위치를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47조 5장 보유지휘 대업이오. 일신지휘 성덕이오. 그러니까 위에서 성덕 대업을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먼저 대업이 뭐고 성덕이 뭐냐를 딱 정의하는 것이오. 대업은 위대한 일, 업이라고 할 수 있고 아니면 위대한 일, 업을 크게 한다 하는데 부유지휘 대업이오. 그러니까 이 부유지휘 대업, 일신지휘 성덕, 성덕 대업, 진덕 수업을 유학자들은 숙이 안인이다. 자기를 닦아서 사람을 편안하게 앞으로 하는 것. 숙이 지인이다. 자기를 닦아서 사람을 다스린다. 이게 숙이 지인, 숙이 안인, 숙이 안 백성. 이게 이제 그 유학의 어떤 역할이죠. 자기의 숙이 지인. 자기를 닦은 다음에 다른 사람과 다스린다는 건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난다는 건 숙이 아닌 이런 얘기들을 이제 그 성리학에서 많이 하고 있죠. 그런 근거 이야기들이 사실 이러한 문장들의 내용들을 해석한 거죠. 부유지휘 대업이오. 부유한 것을 부자 부자잖아요. 부유한 것이 있는 것을 일러서 대업이라고 하고 그런데 부자 부자는 거기에 글자를 보면 간머리, 집에 한 사람이, 한 사람 입구자에다가 받전자, 목을 받치죠. 그러니까 이게 부자라는 게 부귀재천한다. 또 내지는 이제 귀천이다. 이런 얘기할 때도 들였지만 이 부자 부자는, 부귀열 부자는 한 사람이 목을 받친데 경제적으로 부우한 것도 부우한 거지만 사실은 사람들의 마음에, 인격성을 실천하는 도를 행하는 걸 말하죠. 군자가 도를 행하는 것이 바로 대업이지요. 일신지휘 성득이오. 사실은 부유지휘 대업 얘기할 때 오죽했으면 예수께서는 말이에요. 부자가 천당 가기는 약대가 바늘구멍 가기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천당 가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도를 행하는 것하고는 멀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가난한 자여 그대에게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이 부우의 의미를 실질적으로 철학적으로 이해를 할 줄 알아야죠. 그런데 이제 그 유학에서는 부자가 천당 못 간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가기는 어렵지만 부유하지만 음란하지 않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부유지휘 대업이오. 일신지휘 성득이오.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이 새로운 것이 바로 덕을 성하게 하는 것이오. 성대하게 하는 것이다. 일신은 일신, 우일신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새롭고 또 새롭다. 그 수신을 하는 것이오. 자기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수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덕이다. 그러니까 성덕 대업은 덕을 앞에 놨는데 여기서는 업을 앞에 놨죠. 그것 대업, 부유지휘 대업이오. 일신지휘 성덕이오. 이런 말씀들 속에 아까 그 부우라든지 일신, 우일신 이런 개념들 대학에 나오는 대학에서 이제 나온 것이오. 그런 것들 속에서 덕을 어떻게 하면은 성대하게 하고 업을 크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생생지휘역이오. 생생지휘역이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낳고 낳는 것을 일러 역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중생이다. 거듭 중자에 날생. 거듭남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이제 성경으로 말하면 기독교로 말하면 거듭남의 비밀이죠. 생생지휘역이다. 한 번은 뭐로 나요. 육신으로서 태어남을 말하는 거고 또 한 번은 정신, 영혼의 새로 태어남을 말하는 거죠. 엄마와 뱃속에 태어나는 건 육신으로서는 안 거고 하나님의 뜻, 진리의 뜻, 주역의 천의로서 자신을 태어나는 건 정신, 영혼으로서 태어나는 거죠. 우리 삶도 그렇잖아요. 우리 삶도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육신은 태어나고 그 다음에 정신적 성숙을 거치는 사춘기를 거쳐서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런 중생의 의미고요. 정신적 세계에 거듭남을 갖다가 성경책을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물의 세례 요한, 사도 요한의 물 세례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세례가 있더면요. 기름의 세례 물 세례는 새로운 삶을 사겠다는 자기 마음을 바꾼 거라면 기름 세례를 받는 건 진짜 하늘의 은내 성령을 받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사실 주역공부 문제도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거듭나야 되는데 일단 주역공부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건 주역공부가 도학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주역공부를 해야겠다 라고 하는 건 물 세례를 받는 거죠. 물 세례를 받은 거고 그런데 주역의 말씀들이 이제 아 이게 진리의 말씀이구나 이제는 아 이 말씀들이 참된 의미를 알아가는 것 그건 기름 세례를 기름 세례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도 하늘의 뜻 하늘의 진리를 하늘의 뜻을 밝힌 거라면 동양에서 주역은 바로 하늘의 뜻을 그대로 인간에게 알려주려고 알려주는 그런 말씀 아닌가 그래서 주역이나 주역책에 나오는 말씀하고 나머지 삼경 시경 서경 또 저기 노노 대학 중용 맹자에 나오는 이야기하고는 전혀 뭐라 해야 되나 틀리죠. 청차가 틀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주역의 말씀들이 지금도 한 구절 한 구절이 어렵죠. 어려운데 그 속에는 사서 삼경의 뜻이 다 들어있다는 걸 우리가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성령의 세례 하늘을 하늘의 뜻을 알아가는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이 생생지위 여기요 라는 것은 바로 날생자 자체를 가만히 보면요 위에 그 누운 사람 인입니다. 누운 사람 인이고 밑에 흑토 자예요. 그러니까 흑토 위에 성인이 누워있는 거예요. 편하네요. 제가 사람인을 세 가지 측면에서 풀었잖아요. 사람인 변은 인간의 입장이고 누운 사람인은 천의 입장이고 그냥 걷는 사람인은 땅의 입장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인 사람인인데 사람인이 천의 입장에서는 누운 사람인 인의 입장에서는 사람인 변 선 사람 땅의 입장에서는 걷는 사람인 이렇게 나왔을 때 누운 사람은 진리의 편안한 성인인 거죠. 그러니까 생생지위 여겨갈 때 생은 바로 성인의 탄생을 나타낸다. 이렇게 또 할 수 있겠습니다. 땅에 성인의 탄생 되는 것을 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근거는 개사 상편 1장에 있습니다. 지난 지난주에 제가 한번 읽어드렸던 건데 56쪽 한번 보세요. 56쪽 밑에서 두 번째 줄 56쪽 밑에서 두 번째 줄 개사 하편 제1장 천지지 대덕 왈 생이오 성인지 대부 왈 위니 하이수 왈 이니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천지의 위대한 덕은 생 낳는 데 있다. 천지의 위대한 사랑은 생 살리는 데 있다. 생에 있는 것이오. 그 다음 바로 성인의 위대한 보물은 위 위 자리에 있는 것이고 하이수 어찌 그 위를 지키는 것이오. 왈 이니오 말하기를 사랑 이니오. 그러니까 여기서 천지 대덕 생 낳고 낳는 생 생 지휘 여행 하는 것은 바로 천지의 위대한 덕인데 구체적으로 누구를 낳는 거냐 인류 역사의 성인을 낳는 거죠. 왜 하늘의 뜻을 알아서 하늘의 뜻을 실천하는 존재가 성인이 없으면 하늘의 뜻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성인을 낳는 거요.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바로 천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 바로 독생자 예수를 낳았다. 주역적으로 말하면 하늘의 뜻을 밝히는 복희 성인을 낳았다. 아니면 공자를 낳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성인의 위대한 보물은 뭐냐. 위다. 자리다. 이 자리 위자도 사실은 그냥 자리가 아니라 덕이죠. 덕. 사랑의 위죠. 성인의 위대한 보물은 뭐냐. 바로 천지의 위대한 덕을 이 세상에 알려준다. 그 위치죠. 그러니까 하이수요. 어찌 속 그 덕위를 지키는가. 왈 인이요. 인이라는게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 하늘과 땅과 인간을 일관하는 사랑의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랑이 다라는 거죠. 자 이 사실은 개사합편 1장 2문장이요. 어마무시합니다. 천지지 대도왈 생이요. 성인지 대부왈 위니. 하이수요. 왈 인이요. 이거 그대로 그냥 마태복음의 예수의 사마고 일치되고 공자 복희 문왕 주공 이런 주역을 쓴 성인들의 말씀하고 일치되는 거죠. 자 그래서 생생지위 역이요 할 때 그 생은 그냥 낳고 낳는 그런 의미들과 같이 뜻과 함께 성인이 인류 역사에 탄생되는 그런 탄생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역이라는 게 뭐냐 그 다음에 성상지위 권이요 효법지위 권이요 그러니까 성상지위 권이요 효법지위 권이다 이렇게 한 거죠. 상을 이루는 것을 일러 권이라고 하고 법을 본받는 것을 일러 권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계사 상편 1장에서 천전지위 하니 권권이 정이요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역의 진리 역이라는 건 바로 권권지도다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생지위 역이요 하고 그 역이 바로 뭐냐 성상지위 권이 하고 호법지위 권하는 권권지도로 드러난다. 이런 얘기죠. 성상지위 권은 그대로 제천성상 권 계사 상편 1장이에요. 제천 하늘에 있어서 상을 이루는 것 성상이잖아요. 그것을 권이라고 하고 효법지위 권이다. 법을 효법 받는 것을 일러 권이라고 한다. 제지 성형 하는 거죠. 땅에 있어서는 형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로 권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을 효법지위 권이오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이 법법자가요. 법법자는 삼수변의 갈거자예요. 삼수변은 물이고 감개예요. 그러니까 물이 흘러가는 거죠. 그 뭐요? 하늘의 뜻이 진리가 가는 것 그것이 법이에요. 법이라는 건 바로 하늘의 뜻이 가는 길이다. 그것을 본받는 것을 권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형의 상학적으로 이해가 되냐면 법이라는 것들을 한번 보게요. 계사 상편 12장 55쪽 한번 보겠습니다. 55쪽 55쪽 계사 3편 11장 53쪽 계사 3편 11장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째 줄료 보세요. 일곱째 줄료 53쪽 밑에서 시고로 합허를 위지 권이오 벽허를 위지 건이오 일합일벽을 위지 변이오 왕래 불공을 위지 통이오 현을 내위지 상이오 형을 내위지 기오 제이용지를 위지 법이오 이영 출입하여 미남용지를 위지 신이라 해서 여기에서 변 통 건 건 변 통 상 기 업 신 계사 상편 제 5장 뒤에 나오는 개념들에 대해서 같이 정리를 하고 있죠.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시고로 이러한 가닥으로 합허를 닫을 합이에요. 지게 문을 닫는 외장 문을 닫는 것을 일러 권이라고 하고 문이 작용이 안 돼서 닫는 것 그 다음에 벽호 문을 여는 것을 권이라고 하고 일합일벽 한 번 닫고 한 번 여는 것을 일러 변이오 이렇게 말했죠. 일합일벽 한 번 닫고 한 번 여는 것을 일러 변하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름 일양지위 도 천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변도 천변 변이고 그 집합 그게 변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래 불공 가고 오메 가고 오메 불공 담이 없는 것이 바로 통하는 것이고 왕래 작용이 담이 없는 것이 바로 통이다. 왕래는 나중에 다시 또 보겠습니다. 가고 오는 것이 담이 없는 것이 바로 통할 통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을 레이지 상이요. 현 나타나는 현자요. 그 성상을 하는 거죠. 상을 그 하늘의 작용이 일합일벽의 작용, 면을 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상이다. 성상을 하는 거죠. 상이고. 형을 레이지 기호. 형상화하는 거. 형상형자잖아요. 형상화한 걸 이에 그릇기자라고 하고. 그러니까 형이 상자를 위지도 형이 하자를 위지기 이렇게 했잖아요. 그릇기자죠. 바로 상은 그 하늘의 음향작용의 이치를 나타내서 드러낸 것. 그것이 바로 상이고. 그것이 형상화 된 것이. 땅의 대상세계에 형상화 된 것. 그것이 바로 뭐다? 그릇기자고. 제의용지를 위지법이다. 제, 마름질해서, 제정해서 쓰는 것을 일러 법이라고 한다. 뭘 제정해서 써요? 바로 일합일벽하는 권곤지도를 제정해서 쓰는 것이 바로 법이다. 법이란 건 바로 권곤지도를 제정, 마름질해서 제도화시켜서 쓰는 것. 그것이 법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용출입하야 민함용지를 위지시니라. 출입을 이롭게 써서 백성들이 다 함께 쓰는 것. 백성들이 민함, 다 함께, 백성들이 다 함께 쓰는 것을 일러 신이라고 한다. 그 신이라는 건 뭐냐? 이용출입하야 민함용지하는 거죠. 그 출입을 이롭게 해서 백성들이 모두 쓰게 하는 것. 뭐요? 일합일벽하는 권곤지도의 그 작용을 이롭게 써서 백성들이 다 함께 쓰게 만들어 주는 것. 그러니까 하늘의 이치, 땅의 이치를 제대로 알아서 그것이 백성들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의 세계다. 이렇게 말한 거죠. 자, 여기에서 법이 뭐냐? 바로 권곤지도를 제정해서 쓰게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돌아오세요. 다시 47쪽 자, 성상지위권이요, 효법지위권이요 할 때 그러니까 효법지위권 할 때 법법자가 바로 제이용지, 권곤지도를 제이용지하는 것을 본받는 것을 권이다. 이렇게 말했죠. 현상적인 뜻을 가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요. 극수지뢰지위점이요 통변지위사요 통변은 아까 앞에 53쪽에 나왔잖아요. 일합일병을 위지통이요 왕래 불공을 위지통이 일합일병을 위지변이요 왕래 불공을 위지통이라오 이렇게 말했지요. 자, 극수지뢰지위점이요 이 한 문장이 주역 책의 어떤 명운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가리고 있죠. 제가 논문에도 주역 시에 대한 논문 꼭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페이지 111쪽 교제 111쪽이에요. 꼭 이건 꼭 보셔야 돼요. 꼭 보셔야 되고 또 제가 최근에 사실은 주역의 하도낙서론과 왕래 순역 보차를 해가지고 이 주역의 점서인 점의 의미를 확연히 왕래 작용 문제로 풀었는데요. 다음에 조금 말씀드리고 오늘은 극수지뢰지위점이요 자, 이걸 이제까지는 수를 지극히 해서 래를 아는 것 래를 그리고 미래를 아는 것을 일러서 점이다. 이렇게 해서 점은 미래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해도 하고 해석되었는데 저는 점이라는 것 주역이 점서라고 할 때 점이란 건 본질적으로 뭘 미래를 알고 과거를 안다. 이런 거가 아니라 뭐냐 하늘의 뜻 그것이 뭐냐를 헤아리는 거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실적으로 이런 겁니다.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라는 그러한 질문들을 원시 반종이라 고로지 사생지설하며 라는 개나 상편 사장의 물음에 대해서 답을 한 게 극수지뢰지위점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 극수 수를 지극히 한다. 그러니까 수를 지극히 한다는 거 사실은 하도 낙서 원리를 궁구한다는 거죠. 다 한다는 거죠. 그 뜻을 궁구하는 거죠. 음양, 사상, 오행의 그런 하도 낙서 원리를 궁구, 다 궁구해서 지뢰, 그 홈을 아는 거 미래라고 하긴 좀 그래요. 왜냐하면 그건 온문에도 밝혔지만 과거, 미래, 현재라는 건 인간의 의식의 차원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인간의 의식이 만들어낸 간념입니다. 이걸 불교식으로 말하면 상의예요. 서로 상자 간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그 논문 결론에서 이야기했잖아요. 한번 같이 볼까요? 133쪽 한번 읽어볼게요. 결론은 한번 다 읽어봐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132쪽 밑에서 두 번째 줄 볼게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주역에 언급된 시를 물리적 내지 인식론적인 시간으로 해석하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간의식 인간의 간념의식이죠. 과거, 현재, 미래라는 입장에서 이해하고 연구해 온 것이다. 물론 변화라는 개념도 추나 추동 4시 속에서 물리적 시간의 흐름이 전개되는 것을 위주로 논하고 있다. 그것도 이제 변화예요. 그것도 흘러가는 변화지만 연화, 지도라고 했을 때 본질이 뭐냐 본질적인 변화의 근본 도가 뭐냐를 저는 묻게 된 거죠. 주역에서 시는 그러한 시간의 의미가 아니라 마친적 시작이 있는 종시 천도운행이 드러나는 것이며 그것은 인간의 인식을 넘어선 영원한 현재인 순간 눈 깜빡거릴 순자입니다. 물교에서는 찰나라와지요 를 의미하고 있다. 또 인도에서는 신은 군자가 본성을 본성 자극을 통해 천지지심을 깨우치는 것과 천하의 사업을 희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까 군자가 진덕수업 한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성덕대업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변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요. 주역의 도는 넓고 커서 멀리에서 말하면 막힘이 없고 가까이서 말하면 고요하여 바르며 천지의 사회에서 말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어서 주역은 동양학에 있어서 최고의 경전이지만 한편으로는 술수의 근거를 제공하는 점서라는 군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주역의 시를 인식론적 시간으로 이해하면서 점수로 받아들여 자신의 본질적 삶의 가치를 매국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적적으로 점에 대한 정의인 계사상 제5장에 극수 지뢰주의 점을 해석하면서 미래를 아는 것이 점이다. 라고 하여 주역의 점은 미래를 아는 것으로 생각해 온 것이다. 그러나 극수 지뢰주의 점은 수를 지극히 하여 꼼을 아는 것을 점이라고 한다로 해석해야 한다. 본문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주역은 천지인 삼재 지도의 형의 상학적 원리를 밝힌 경전으로 인간의 시간의식인 과거의 현재 미래를 논하고 논하지 않고 있다. 그 입장에서 논하고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자, 각주 108번요. 불고, 불교의 금강경에서는 마음에 대하여 사라면서 금강경 제18 일체 동간품입니다. 동간분인데요. 수보리야 과거심 불가득이요. 현재심 불가득이며 미래심도 불가득이며 그러니까 과거라는 마음 현재라는 마음 미래라는 마음 다 망염이기 때문에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또 유마경에서는 한문 보세요. 보살품 제4에서 약 과거생이 된 과거생은 기멸하고 약 미래생이 된 미래생은 미지하고 약 현재생이 된 현재생은 무주라 자, 만약 과거가 있다고 할진데 과거는 이미 멸하였고 지나가버렸잖아요. 만약 미래가 있다고 할진데 미래는 아직 이르지 않았으니까 없고 만약 현재가 있다고 할진데 현재는 무주야라 머무르는 바가 없다. 과거가 없고 미래가 없다. 현재랑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접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거가 없고 미래가 있는데 현재도 없다는 거죠. 무주야라 머무르는 바가 없다는 거죠. 자, 바로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이 바로 인간의 시간의식 속에 들어있는 건데 그것이 본질적인 시간의 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극수, 지뢰, 지위 점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도 래는 사실은 옴인데 뭘 오느냐 오는 거예요. 뭔가 오는 거예요. 온 것 같은 게 여래잖아요. 뭐가 온 것 같아요. 하늘의 뜻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를 갖다가 동북아시아에서는 여래라고 하잖아요. 온 것 같아요. 뭐가요? 부처님의 진리가 불법이 온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온 올래자 온다는 건 바로 하늘의 뜻이 인간에게 오는 것이요. 그런 뜻으로 점이란 건 바로 하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다.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인간 삶의 문제에 있어서 과거 현재 미래 문제로 논의는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극수라는 건 바로 하도 낙서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역에서 말하는 점에 대한 개념이 복과 서가 있지요. 시초를 중심으로 하는 서 서점이 있고 그 다음에 거북을 이야기하는 복점이 있죠. 복은 바로 낙서의 이치를 말한다면 서는 바로 하도의 이치를 말하고 복서를 합해서 말하는 것이 바로 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왜냐하면 주역 계사 10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52쪽 기회사 상편 제 10장 2장 하면서 했던 겁니다. 한 번 더 보셔도 괜찮습니다. 한 번 더 가 아니라 계속 보셔야죠. 자 제 10장 52쪽 여규 성인 지도 사은하니 이 연자 상기 사하고 이 동자 상기 변하고 이 제기자 상기 상하고 이 복서자 상기 점 하나니 복서를 쓰는 사람은 그 점을 숭성한다. 복과 설을 쓰는 사람은 뭐야 그 점을 숭성한다. 그러니까 점은 하도 낙서 극수 지뢰의 점이라는 그 수를 지극히 하는 것을 숭성하는 건데 그 수를 지극히 하는 것은 뭐냐 복은 낙서 에 치고 서 는 하도 에 치다. 이것이 뭐야 성인의 진리 가운데 한 가지 네 가지 가운데 한 가지 인거 말 변 말씀 변 상 점 이라는 게 바로 성인 지도 가운데 한 가지 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시 47쪽으로 넘어오세요. 극수 지뢰지 점이요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이 한 문장 해석에 대한 의미를 깊이 깊이 논문에서도 보시고 또 주역 전체를 빗대어서 보시고 제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시면 그게 이런 거구나 하고 풀어질 수가 있습니다. 통변지위 사요 에서 통하고 변화에 통하는 것을 일러 사라 이렇게 변할 수도 있고요. 통하고 변하는 것을 일러 통하고 변화를 일러 사라고 하고 일사 자요. 일사 자는 자비 아니라 바로 하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아까 우리가 봤던 개사 상편 11장 에 53쪽 에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일합 일벽 위지 변이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름 일양 하는 그 작용 그게 변이고 왕래 불구 가고 오는 것이 담이 없는 것이 통하다. 마음이 가고 오는 거예요. 왕래 문제는 다음에 다시 개사 하편 5장 과 관련해서 이야기 드릴게요. 같이 봐야 됩니다. 왕래 불궁을 위지 통이요. 그러니까 통변 지휘 사요 할 때는 바로 이러한 왕래 불궁 하고 일합 일벽 하는 그것을 일러 가지고 일이라고 한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말씀드렸죠. 무료 본말 하고 사요 종시 하니 지소 선후면 접근 도 이라. 물건 물자 에는 본말 이 일사 자 에는 종시 아까 시간 이야기할 때 수 이야기할 때 종시 변화 종시 이야기했잖아요. 찰라 찰라멸 바로 그런 사 무료 사요 종시 하니 지소 선후면 그 선호하는 바를 알면 접근 도 이라 거의 도 에 가까운 것 이라 이렇게 말 하지요. 그래서 이 일사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제 지난주에 보셨던 정고족이 간사다. 중천 문기에 문헌에 나오는 그 사 자 간사 일을 주관한다. 할 때 사 주역에서 일사 자는 이제 일태극의 원리를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글자 자체가요. 일태극에다가 입구자에다가 손에다가 갈고리 글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태극의 하늘의 작용을 꽉 잡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일이에요. 그래서 사상체력에서는 사무라고 와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일을 사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음양 불축지위 신이라 음이다 양이다 즉 헤아릴 수 없는 것을 일러 신이라고 한다. 헤아릴 수 없다는 건 뭐냐 음양이 합덕이 되어있다. 음양이 일체가 되어있기 때문에 헤아릴 수 없는 세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에 대한 문제도 너무 간념적으로 이해하지 마시고요. 음양의 기운 음기와 양기가 하나가 되어서 뭐라고 헤아릴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신 신자 문제도 같이 가죠. 그래서 계사 상편 제9장에서는 차소의 성변화 마야 이행기신냐라 해서 하도의 작용 원리를 말할 때 행기신 지도 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자가 나오면 벌써 음양이 합덕된 최호 용육 하도의 지구나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극수 지뢰지위의 수도 그렇고 통변지위의 변도 그렇고 음양 이라는 개념도 입천지도 할 음양 양이잖아요. 벌써 하도 낙서의 수리 이수의 문제 상수의 문제가 들어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바로 계사 상편 제5장은 이름 일양지위 도에서 시작해서 그러니까 음양 불축지위 신으로 끝나는데요. 이름 일양지위 도는 천도의 사상 작용으로서 낙서의 이치라면 그 하늘의 작용이 인간본성으로 선성으로 내려와서 인지지성이 됐고 인성과 지성이 됐고 인지지 지성이 바로 군자가 실천해야 할 성덕 대업이면서 이 성덕 대업은 바로 역의 내용이고 역은 바로 건군 지도고 그 건군 지도는 바로 낙서의 하도의 원리 음양 불축지위로 끝나고 되는 본성이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건군의 지도로 표상되고 그 건거가 하도 낙서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역도가 건군 지도라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5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른 이량지위 돈이 계지자 선녀요 성지자 성여라 인자 견제 위지 이나며 지자 견제 위지 지오 백성은 이룡이 부지락으로 군자 지도 선우 이미라 현재 이나며 장조 용하야 고 만물이 부려 성인 동 하나니 성덕 대업이 지휘 제라 부유지위 대업이오 일신지위 성덕이오 생생지위 역이오 성상지위 건이오 효법지위 군이라 극수 지뢰지위 점이오 통변지위 사오 엄양 불축지위 신이라 예 계사 상편 제 5장 이야기는 일단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